공중화장실 비상벨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위급시 누르거나 소리치면 근처 경찰서에서 출동하는데요. 도내 대부분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일 텐데요. 잘 작동하는지 경기도 도민감사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오히려 작게 하니까요. 살려주세요나 도와주세요처럼 특정 단어에 반응하는 음성인식 비상벨. 작동하는 듯 했지만 연결음만 울릴 뿐 근처 경찰서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근처의 남자 화장실.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성인 남성 둘이 힘껏 여러 번 소리를 칩니다. 116dB 넘으니 겨우 작동이 됩니다. 철도 주변 소음이 100dB쯤 되는데 긴급상황에서 더구나 두려운 상태라면 과연 혼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무늬만 비상벨이다 보니 이용하는 도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많이 좀 겁이 나죠. 오작동이나 미작동뿐 아니라 덮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각 칸마다 누르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실수나 장난으로 누르는 일이 없도록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 도민감사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 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 각 136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버튼 고장, 작동 오류 외에도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오작동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아예 콜센터와 연결이 안 되는 데도 있었고요. 덮개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덮개가 설치 안 돼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후 각 시군의 점검을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특히 음성인식 비상벨의 경우에는 작동기준 소음 크기를 검토해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상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작동하는 소음의 크기가 각각 다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복지 외에도 현재의 경기도에는 산업안전, 정보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춘 100명의 도민감사관이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8개 분야 73건의 조사에 도민감사관들이 참여해 도민의 눈으로 현장의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올해는 감사 주제 발굴부터 폭넓은 참여를 추진할 계획 올해는 도민감사관께서 감사 차관 사항부터 참여하고 감사 결과 심의회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감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하는 도민감사관 올해도 도민 민착형 감사와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